안녕하세요 장난감재입니다 저의 보물 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만의 보물은요 바로 가믈라이더 드라이브에 나오는 그런 변신기와 무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고속운전 DX 핸들검 자 핸들처럼 생긴 이게 검으로 변신하고요 시프트카가 하나야 표현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런 가믈라이더 보니까 핸들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역시 핸들검 저편은 라이더 크로서 라고 쓰여 있습니다 DX 라이더 크로서 합체 4륜이라고 쓰여있네요 두 대 바이크가 합체해서 자동차로 변신한답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가믈라이더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줄이야 자 이번에는 DX 마 드라이버 화염이라고 쓰여있습니다 화염이 왜 밖에 뒤에 서있네요 자 시그널바이크 라이더마하 체이서 라고 쓰여있는데요 가격도 후두두 합니다 자 시그널바이크라고 한 개가 들어있다 하는데요 이거는 어 드라이버니까 어 베이트처럼 매는 이렇게 허리에다 매는 그런 변신기 인데요 여기 불꽃처럼 나와서 이제 화염인가 봅니다 좋아요 여기는 DX 트레일러 4 N 시프트 포뮬러 자 트레일러 4 트레일러 4 트레일러 4 트레일러 4는 발사는 건가요 자 트레일러 포뮬러라고 해서 F1 시리즈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고속으로 운전하는 그런 레이싱 대회 그런 그 레이싱 차를 싣고 다니는 그런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같이 생긴 게 있는데요 그것처럼 생긴 거에 시프트카가 하나 포함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넣고서 움직일 수가 있나봐요 필살기로 LED가 빛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변형이 가능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자 이번에는 DX 드라이브 드라이버 엔 시프트 브레이스 자 아무래도 주인공의 드라이버 즉 벨트 변신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저기외선 시동 그리고 시프트카를 넣고 변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DX 도어건 자 도어건은 이렇게 자동차 도어처럼 생긴 총 모양이네요 자 신호 X 시그널 체이서 신호 X에서 신호등처럼 생긴 X니까 도끼입니다 자 여기는 시프트카 홀더 이렇게 되어 있구요 여기는 피규어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타입스피트 스피드로 있고요 타이어 교환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시프트 트라이트론이라고 자동차 모형의 그런 장난감이 있습니다 자 역시 시프트 세트 02번 3번 그리고 1번 그리고 카 세트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